알리직구 가정에서 필요한 꿀템 추천 이 제품은 1에서 2인용 자동 미니 밥솥입니다. 이 소형 밥솥은 1.2리터 용량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량이 2kg 이하로 가벼워 이동이 쉽고,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습니다. 음식 보온 기능이 있어 따뜻한 밥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로 밥은 일상 속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제품. 소형 주방 기기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320W 간 USB-C 고속 충전기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데스크탑형 8포트 충전기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능형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연결된 기기에 맞춰 최적의 전력을 제공하며 USB PD 및 퀄컴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아이폰 15, 14 및 삼성 기기에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간 기술 덕분에 컴팩트한 디자인과 높은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최대 320W 위출력으로 여러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 속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가정용 플라스틱 주방 오일 스프레이 포트는 유리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470ml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사용이 가능한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디자인으로 건강을 고려한 제품입니다. 나물과 향미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요리의 다양성을 더해주고 간편한 분무 방식 덕분에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오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드리머 인세이비 10은 10.1인치의 컴팩트한 윈도우 태블릿 PC로 엔사이 리공 프로세서와 8GB 램, 128GB SSD를 탑재하여 학습 및 업무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2인원 디자인으로 키보드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3150mAh로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나 접촉 스크린 기능이 없어 터치 조작을 원하는 분들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성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블랙박스 룸미러는 자동차 안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제품입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전면과 후면 카메라가 함께 제공되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장 스크린이 있어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루프 사이클 기록 기능 덕분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된 오디오 기능이 있어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원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니 안전한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처 하이크의 성인용 초경량 야외 캠핑 텐트와 엘리로공 침낭은 정말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이 제품은 190X75CM 위 넉넉한 사이즈로 설계되어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봄과 가을에 적합한 온도 등급으로 야외에서의 캠핑이나 여행에 안성맞춤이죠. 봉투형 디자인 덕분에 사용도 간편하며 세탁 가능하다는 점은 위생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맞춤은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합니다. 전문 발리 토탈 피트니스 마사지건은 소형 골든 트라이앵글 디자인으로 다양한 마사지 경험을 제공합니다. 9개의 헤드와 9단계 기어 조절 기능 덕분에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마사지가 가능하죠. AB 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며 화학성분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멀티 사이즈로 제공되어 모든 신체 부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운동 후 몸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안마와 이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핫룸 고급 싱글 터치 모던 난방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일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캔버스 직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알루미늄 구조로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빠른 자동 오픈 기능이 있어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침실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더블 레이어로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보관 가방 세트도 포함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야외 활동이나 캠핑에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마키타의 배터리용 LED 조명은 휴대성이 뛰어난 스포트라이트로 야외 작업이나 낚시 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4인치 크기로 가볍고 연속 조명 기능을 갖추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가 필요하며 LED 전구를 사용해 효율적인 조명을 제공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비상 도구로도 적합합니다.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이 조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가정용 및 자동차 스팀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BALAS HOV 브랜드의 이 제품은 화학물질 없이 고온 살균이 가능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01년에서 1600년 W의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소형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110V 어스 플러그와 220V2호 플러그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에어컨과 주방 후드 청소에 효과적이며 깔끔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용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야외 캠핑용 경량 접이식 위자입니다. 이 위자는 현대적인 외관으로 공원이나 해변에서의 레처 활동에 안성맞춤입니다. 설치 방법이 독립형이라 쉽게 펼쳐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또한 힌트 관련 화학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등받이가 제공되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부담이 적어 더욱 즐거운 야외 활동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